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소울님들, 마무리를 잘 지어야 시작을 상쾌하게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올해 안에 꼭 마무리될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올해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생각해주세요.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다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구요. 선택을 마쳤구요. 다섯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2 3 4 5 1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남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일이 어떤 건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동전을 든 왕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카드 자체는 지금 다 안정적이고 금전 관련돼서는 원하시는 바를 거의 100%를 원했다고 하면 100% 거의 완성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전을 든 왕 카드. 이 펜타클, 동전이 금전 관련된 물질이거든요. 거기에 왕이니까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거의 100에 가깝게 금전 관련돼서는 성취를 하거나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봤을 때 동전을 든 왕 카드는 올해 쭉 괜찮았다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겠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에너지로 3번 동전 카드. 교회 건물을 짓는 모습의 카드인데요. 이것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이 잘 맞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주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어떤 경력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질 때 이 3번 동전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번 나무 카드. 이게 결혼식 축하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결혼을 올해 안에 지금 날짜를 잡으신 분은 결혼식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두 분이 살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축하를 받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가게 혹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 3장이 나오면 올해 안에 소울님께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기회를 뭔가 이제 만드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지금 그냥 올해 괜찮았으니까 잘 이 상태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3장의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이 정도 카드가 나왔다면 올해 안에 내가 마무리를 할까 말까 특히 금전 관련돼서 그것이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정도 카드라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좀 좋은 카드들 3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 카드 3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횡재수가 있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것과 횡재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확장은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기다림 카드거든요. 모래알이 이렇게 떨어져서 내 아예 시간이 되면 뒤에 있는 영어로는 아이리스요. 우리말로는 붓꽃이라는 꽃이 피는데 이 꽃의 꽃말이 좋은 소식, 사랑의 메시지예요.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목표한 바 혹은 내가 원하는 바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야 하는 정도까지만 마무리하고 유지해야지 무리하게 확장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도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리고 조금 더 내가 다진 후에 내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를 잘 마무리 짓는 건 괜찮지만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무리하는 거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다지는 거지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트러스트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이 믿음은 소울님 스스로에 대한 믿음 소울님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는 그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함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님을 위해서 잘 될 운명 확언을 해 드릴게요. 프로텍션 보호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투명한 막이 나를 보호한다. 나는 안전하다. 잘 될 운명 확언 보호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보호의 파동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명은 사람, 환경, 하늘 세 가지 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람과 환경은 선택의 영역이고 하늘은 수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람과 환경의 선택으로 하늘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죠. 소울님의 운명은 소울님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올해 꼭 마무리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5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이라는 것은 물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마음, 감정을 의미합니다. 혹은 인간관계,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5번 컵 카드가 실망이에요. 내가 마음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거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거나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여왕의 컵 카드 컵이 지금 보시면 제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왕도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의 물 카드에서 감정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그 다음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에이스 오브 컵 카드 새롭게 감정이 시작된다. 에이스가 1번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울님께서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이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이스 오브 컵 카드와 킨 오브 컵 카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아니면 오해가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인간관계가 아니라 소울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나 어떤 마음 에너지 상태라고 본다면 내가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쳤고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일,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감정, 마음의 에너지가 채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컵의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소울님께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취업이 됩니다. 이런 어떤 물질과 관련된 거는 여기 아직은 안 나온 거고요.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잘 되고 마무리될 일은 뭐냐면 소울님의 마음 에너지,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시작을 할 때 내가 마음적으로 좀 이제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 다음에 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울님께서 그런 사람을 올해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내가 감정적으로 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밝아질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재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여기도 4번 컵카드 이게 이제 보아덤 카드가 무기력함, 지루함, 무료함 감정적으로 이것도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회복이 많이 될 거니까 소울님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내가 이제 좀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간관계 시작해서 한번 내년에는 좀 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한번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준비를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이 회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 컵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감정, 마음에 관련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프레이 기도하세요. 나의 소망을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이 소울님께서 소망을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바라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한다라는 건.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내 심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에너지도 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파동 에너지가 우주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 기운이 소울님에게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거든요. 나의 소망을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이것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울 메시지에서도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님께 잘될 운명 확언을 해드릴게요. 해피니스 행복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설렌다.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핀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다. 잘될 운명 확언 행복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행복의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명은 사람, 환경, 하늘 세 가지 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람과 환경은 선택의 영역이고 하늘은 수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람과 환경의 선택으로 하늘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죠. 소울님의 운명은 소울님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울님께서 여기 있는 이 5번 동전 카드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거리를 둬야 해야 될 사람이거나 회사일 수도 있고요. 꼭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는 뭐냐면 마음의 에너지가 좀 춥고 외롭고 좀 고독하고 그런 에너지예요. 그거를 13번 데스 카드 좀 완벽하게 끝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올해 안에 가기 전에 나를 이렇게 심적으로 좀 외롭고 고독하고 뭐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집착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올해 안에 데스 카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대요. 데스는요. 죽음이잖아요. 확실한 정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면 아주 긍정적인 카드로 해석이 돼요. 소울님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나 인간관계 그것을 유발하는 것을 올해 안에 완전히 끝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 기사의 칼 카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칼을 들고 여기에 있는 기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활력이 생기고 칼이 바람으로 의미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빠르게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울님께서는 이젠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 특히 나에게 부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내 마음 상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잘 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데스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운의 흐름과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데스도 숙명, 운의 영역이거든요. 운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죠. 보시면 소년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칼이 바람이에요. 바람이 시작된다. 사뿐사뿐 경쾌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사뿐사뿐 경쾌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활력이 생겨날 타이밍이 됐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에너지도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렇게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소울님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데 있어서 좋은 선택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엑서사이즈 운동하세요. 산책이나 즐기는 운동을 하세요. 육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활력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게 운동이죠. 내 몸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셔서 육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잘될 운명 확언을 해드릴게요. recovery 회복 나는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찾아간다. 내 몸과 영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잘될 운명 확언 회복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소울임께 이 회복의 파동 에너지가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임들 운명은 사람 환경 하늘 세 가지 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람과 환경은 선택의 영역이고 하늘은 수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람과 환경의 선택으로 하늘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죠. 소울임의 운명은 소울임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울임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임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임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일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치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19번 더 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에이스 오브 완치 카드는 나무 기둥이 크죠. 이게 불유를 의미하거든요. 불의 에너지를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좀 열정적이고 쟁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잡는다라는 건 내가 이제 실제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큰 일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타워 카드 이 카드를 이제 어떤 분은 탑이 무너지니까 번개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부정적인 카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큰 변화를 의미해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변 카드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는 건 하늘의 운의 영역에 의해서 나의 어떤 쌓아놓은 탑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주변 카드가 긍정이면 이 카드가 아주 긍정으로 읽혀지고 주변 카드가 부정으로 나오면 이 카드는 부정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19번 더썬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태양은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추웠던 것이 따뜻해지고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거나 할 때 이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소울님께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거나 아니면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직 완성을 못했거나 시작도 못했다 라고 하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무리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성과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소울님께서 마무리하게 될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진짜 올해 안에 꼭 목표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못했던 것 그거를 무리해서라도 도전하거나 시작하거나 마무리해도 운의 흐름은 괜찮은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번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냥 그냥 안정적으로 잘 넘기고 새로운 해를 도모하세요 라고 얘기한 번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 기간 그래도 운의 흐름이 큰 변화를 가져가고 긍정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시작하거나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여기는 또 킹오버완지 카드가 나왔어요. 나무가 불의 에너지라고 했죠? 거기에 왕이에요. 그럼 불의 왕 카드 열정의 왕 카드 거기에 이제 보시면 막 화산이 막 터지면서 지금 이게 불의 에너지 열정이 막 샘솟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 한해는 이제 남은 이 기간을 피크로 아주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연말에 중요한 일정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이런 걸 앞둔 분들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때 딱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치의 성과나 아니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Embrace 포용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어주세요 더 큰 내가 됩니다. 자 이제 지나간 과거는 어느 정도 내가 다 품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품고 그거에 이제 얽매어 있지 말고 더 큰 소울임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안아주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시면 소울임께서 더 큰 내가 됩니다. 더 잘될 수 있다. 라고 소울 메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임을 위해서 잘될 운명 화건을 해드릴게요. 럭 천운 나는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늘이 허락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잘될 운명 화건 천운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천운의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파동 에너지가 소울임께 닿을 거예요. 4를 선택하신 소울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임들 운명은 사람 환경 하늘 세 가지 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람과 환경은 선택의 영역이고 하늘은 수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람과 환경의 선택으로 하늘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죠. 소울임의 운명은 소울임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울임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임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임께서 남은 올 한해 마무리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4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네 2번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7번 칼 카드는 칼을 7개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두 개를 뒤에 놓고 와서 떠나지 못하는 미련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뒤에 있는 나무를 놓고 새로운 나무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이 카드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구본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도모하려고 준비할 때 이 카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 4번 칼 카드 조용히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 세 장의 에너지를 봤을 때 치고 나가거나 뭔가 무리를 하거나 쟁취를 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내가 올해 한 해 좀 아쉬웠던 점들 마무리하지 못했던 점들은 이제 무리해서 이거를 내가 마무리하거나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4번 칼 카드가 이제 휴식이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라고 도모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내가 무언가를 무리하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칼 5가지 5개의 칼 내가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 이거 내가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마무리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해놓은 것을 잘 정돈하는 것 이것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일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템퍼런스 이 절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두 손을 공손히 받치니까 부처님의 꽃이라는 연꽃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자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나를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고마운 게 있으면 표현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여기에 있는 카드로 봤을 때 충분히 소울님께서는 열심히 사셨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렇게 좀 정돈하고 새롭게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플랜 카드가 나왔네요. 계획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돈하고 내년을 도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도 충전되고 정리도 되면 하나씩 실행해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님을 위해서 잘될 운명 학원을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트랜클리티 평온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잘될 운명 학원 평온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에너지 파장이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명은 사람 환경 하늘 세 가지 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람과 환경은 선택의 영역이고 하늘은 수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람과 환경의 선택으로 하늘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죠. 소울님의 운명은 소울님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